텔레비전 드라마의 광활한 풍경 속에는 단순히 재미를 주는 서사도 있고 마음을 사로잡고 울림을 주며 크레딧이 올라간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남아있는 서사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는 아내는 결혼의 복잡함, 두 번째 기회, 종종 찾기 어려운 행복 추구에 대한 신랄한 탐구로 등장합니다. 아는 와이프는 한때 약속했던 결합이 방치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무게로 시들어가는 부부의 파란만장한 여정으로 시청자를 초대합니다. 운명의 뒤틀림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쓸 기회를 얻었고, 그들의 사랑을 얽어매었던 후회와 가정에 얽힌 그물을 탐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제 자체는 감미로운 전망입니다. 가지 않은 길, 우리를 정의하는 선택,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는 지속적인 사랑의 힘에 대해 숙고하라는 초대입니다. 주인공들이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고심하는 동안 시청자들은 지적으로 자극적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울려퍼지는 내러티브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아는 아내는 단순한 낭만적인 구원의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명상입니다. 용서의 복잡성, 신뢰의 취약성, 변화를 일으키는 공감의 힘을 탐구합니다. 풍부한 캐릭터 테피스트리와 미묘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헌신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가정에 직면하도록 도전하고,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위험에 대해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병치된 사업 제안은 유머, 음모, 진심 어린 동지의 요소를 함께 엮어 전통적인 로맨스 뷰에서 상쾌한 출발을 제공합니다. 그 중심에는 직업생활의 요구와 신중하게 공들여 만든 삶을 뒤흔들 위험이 있는 예상치 못한 운명의 뒤틀림 사이에 갇힌 여성 하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리는 사무실 정치와 낭만적인 얽힘이라는 위험한 바다를 헤쳐나가면서 회복력과 우정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자매애와 브로맨스의 유대를 통해 드라마는 역경에 맞서는 연대의 힘을 기념하며, 진정한 힘은 고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여우각시별은 찰나의 만남과 우연한 만남이 뜻밖의 인연을 만들어내는 분주한 인천공항의 세계로 시청자들을 안내한다. 덧없는 환경을 배경으로 한여름과 이수연은 자아 발견과 금지된 사랑의 여정을 시작하며, 서로 얽힌 복잡한 운명을 우아함과 용기로 헤쳐나갑니다. 그러나 웨어 스타워즈랜드를 차별화하는 점은 장애와 차별부터 끊임없는 변화로 정의되는 세계에 대한 소속감 탐색에 이르기까지 민감한 주제를 능숙하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로맨스라는 렌즈를 통해 인간의 상태에 대한 통렬한 논평을 제시하며, 우리의 차이점이 우리를 분열시키기보다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도록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은 열정과 집착, 삶과 사랑이라는 냉철한 현실이 충돌하는 화려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아트 큐레이션의 세계로 시청자를 초대합니다. 성덕민은 공적인 페르소나와 사적인 욕망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탐색하면서 수수께끼의 라이언 골드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의 금욕적인 외관은 자신이 세심하게 구축한 외관을 풀어내려고 위협하는 감정의 깊이를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표면의 화려함 뒤에는 자기 발견과 수용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덕민은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정체성의 복잡성과 판단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게 됩니다. 그녀의 여정을 통해 시청자는 진정한 친밀감에는 취약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걸작은 자기 자신이 되는 예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드라마들은 각각 사랑, 삶, 행복 추구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결혼, 우정, 자기 발견의 렌즈를 통해 그들은 가장 위대한 모험은 종종 한 걸음부터 시작되며, 잘 사는 삶의 진정한 척도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자체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자еспitos 및 협조합니다.